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날 창조주와 피조물 익숙하고 여러분들 이 주제 자체가 익숙하고 그리고 늘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에 또 겸허하게 우리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유한한 그런 어떤 한계와 그리고 우리들 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계획들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우주, 생명, 무한한 우주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상 속에 이 무한한 우주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거대하기도 하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감각적으로도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그 이성적 이해 또 한편으로 여기에 우리의 감성을 더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구체적인 그런 일상 창조주는 주인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손에 빚어진 그릇들이다라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부엌에 보면은 각가지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릇, 큰 그릇, 용도도 다 용도 쓰임새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쌀을 이렇게 밥을 할 때 요만한 조그만 그릇에 밥을 하는 것과 큰 그릇에 이렇게 쌀을 일어서 쌀을 씻어서 밥을 한다고 할 때 다르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성별, 남성과 여성 또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런 잠재적인 그런 능력들 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숨어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 능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나가면서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재능이 전문가로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창조주는 주인이라는 것 생명의 주인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 영원한 절대자 그리고 피조물, 우리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면 그 다른, 나와 다른 그런 생명을 지니고 오로지 창조주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자연의 그런 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어떤 생명체들이 바라보는 창조주와 우리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창조주 많이 다르죠 우리 인간은 그래도 창조주께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형태로 창조를 거부하고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런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바벨탑 같은 그리고 우리의 문명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와 때로는 교만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창조주와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들 안에 허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 7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빛을 만드는 이어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당신이 창조주라는 거죠 나는 행복을 주는 이어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 당연하죠 이 말씀을 거부할 우리 인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가타붙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인간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구절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행하여라 자기를 빚어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 오지그릇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 진흙이 자기를 빚어 만드는 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거요? 당신이 만든 것에는 손잡이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이 부분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만물 아니면 만몬 아니면 우상 아니면 또 다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권력과 재물과 아니면 명예와 세 가지 인간이 쫓기 쉬운 것 인간을 만족시키기 좋은 것 이 세 가지를 하느님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그 부분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TV 가정에 있는 TV가 하나의 그런 감실처럼 아니면 하느님의 자리에 바로 TV를 올려놓고 TV에게 TV, 텔레비전 하느님처럼 섬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농담삼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주에 대한 어떤 감각 아니면 이해 아니면 그분께 대한 신앙 또 내 안에서부터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가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나에게 어떻게 그러한 그런 지향들을 흔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림에서 16장 6절 이 말씀도 하나 더 드리면 우리는 온기장이 손에 들어있는 진흙과 같이 하느님 손 안에 머물러 있다 하느님 손바닥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그리고 애착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 문제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극히 분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주간 정리하는 또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